천천히 혈액 안으로 들어오고 몇 시간 후면 소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치료할까요? 안녕하세요 드림에이징 닥터 임영빈입니다. 새벽 1시, 새벽 3시, 새벽 5시? 이런 분들 혹시 없으신가요? 두세 번 정도 일어나는 것은 기본이고 다섯, 여섯 번 일어나서 잠을 전혀 못 주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오늘은 왜 이렇게 밤에 소변을 많이 보고 이런 야간요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잠깐! 술이나 커피를 밤에 마시지 말라는 또는 저녁시간에 물을 적게 마시라는 기본적이고 뻔한 얘기들은 이미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더 재밌고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빨리 넘어가보죠! 자 섣불리 밤에 소변을 왜 이렇게 자주 보는지 알아보기 전에 정말 소변 때문에 일어나는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흔히 소변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불면증이 원인인 경우가 더 흔합니다. 예를 들어 살짝 잠에서 깼을 때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일어났지? 혹시 소변 때문에 일어났나? 그래 혹시 모르니 그냥 화장실에 도록 가봐야지. 라고 생각하면 화장실에 간다면 불면증 때문에 깬 것이지 야간요 때문에 깬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밤에 소변을 볼 때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서는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불면증 치료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말 소변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을 알아볼까요? 밤에 본래는 항인효제가 분비되어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소변이 어쩔 수 없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들 중에 가장 흔한 이유가 부종 때문이죠. 낮시간에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중력에 의해 수분이 이렇게 다 아래쪽으로 하반신으로 몰리게 되고 다리가 붓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밤에 자려고 누우면 하반신에 있는 이 수분이 천천히 혈액 안으로 들어오고 몇 시간 후면 소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치료할까요? 이 수분을 먼저 다 빼놓고 자면 되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해놓은 수변시간 2시간 전부터 다리를 올려놓거나 아니면 압축 스타킹을 신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축 스타킹은 종류가 많지만 보통 무릎 높이까지 올라오고 발가락이 열려있는 것들이 좀 신고 벗기에 편하실 거예요. 아마존에서도 쉽게 살 수 있으니 구매하시기 편하게 하단쪽에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네 당연하죠. 낮시간에 전립선 비대증, 요실근, 과민성 방광 등 이런 여러 비뇨기과 질환들이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으면 저녁시간 그리고 늦은 밤시간까지 지속될 확률이 꽤 높죠.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 전립선 사이즈를 잘 관리해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원래 소변이 쫙 끝까지 나와야 되는데 전립선이 너무 크면 소변이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춰요. 그러니까 다시 방광이 가득 차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겠죠? 그러니 소변을 방금 보고 왔는데도 금세 또 보러 가야 되는 거죠. 여성의 경우 과민성 방광이 참 흔합니다. 과민성 방광의 경우 화장실을 가야 되는 이 신호가 낮이나 밤이나 너무 과다하게 증가되어 자꾸 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너무 소변이 급하게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는데 다다르기도 전에 소변이 흘러나와 버리는 요실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행동훈련 치료랑 약으로 이 화장실 가라는 이 신호를 잘 컨트롤 해주면 됩니다. 이런 행동훈련 치료는 나중에 또 다른 영상에서 달아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질환들이 없는데 야간요가 계속 지속된다면 수면무호흡증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코를 골다가 이런 무호흡대가 있죠? 이런 무호흡대 심장하고 폐가 깜짝 놀라서 인효제를 만들어 소변을 더 많이 보게 합니다. 만약 자신이 코를 많이 걸고 남성이고 50대 이상이고 살짝 비만이고 또 고혈압까지 있다면 수면무호흡증을 한번 검사 맡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요약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말 소변 보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정말 소변 때문에 일어나면 낮에도 있는 비뇨기과 질환들이 치료를 확실히 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이런 질환들이 없는데도 야간요가 있다면 부종이든지 아니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면은 건강의 기본이지만 참 복잡한 과정입니다. 수면재란은 쉬운 길을 택하기보다는 불면증의 확실한 원인들을 잡아내어 건강한 수면을 읽어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